트와이스 트와이스 나이는 막니 애교보면 막둥이 귀여운 깽이는 어디 어디 있나요 단발병 유발자 걸크러치 짱야 정연에게 빠지면 출구업 정연 미모였모 일등의 대신 모시 모모 이런게 모모 행복이지 모모 선아 없이 선아 만나 샤샤샤 오빠야 언니야 선아 없이 몽선아 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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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현 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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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현이 시골여신 예쁘지요 꿀보이스 높지요 넌 넌 넌 넌 넌 높지요 나는 이나 미나 넌 넌 빛나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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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넌 나 예쁜 미나 언니 오빠 동생 마음 채영이가 제가요 심쿵 쭈위 쭈위 키위 상쿵 쭈위 Stallone 액척 자 나영과 다현의 웨이브 대결 그 승자는 누구일까요 오 정말 잘하죠 자 받고 다시 받고 나현씨 아 이거 머리 단실 아닌가요 뻣뻣함도 개익이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핳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영감을 받으셨네 여기까지 보호해줍시다 이번 제 여자친구에요 이 옷은 귀엽죠? 마틸다 사랑해 내 두꺼밖에 안했어 너무 친하면 안 돼 나 일할게 이거 너무 친하잖아 이렇게는 이렇게 여겠다 아니 인터뷰 해줘 이상형은 어떤 남자? 연어남 2 2 4 6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동완 하동완 한찍만 뭐라고? 진짜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뛸 수 없다 뛸 수 없다 선생님 오 맛있다 우리 카드 아니에요? 고기 먹으러 갔다 나 진짜 삼겹살 먹고 싶은데요 삼겹살 먹까 우리 진짜? 대표 삼겹장님 아 저희 오늘 디덕아 2021년도 함께 화이팅을 합시다 공감하시고 화이팅